아! 이! 이제 한 대만 좀 뒤지게 해놨어! 이제 한 대만 좀 뒤지게 해놨어! 개가 뜸! 개가 하늘을 날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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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빌투근입니다 이번에 할거는 스위스 호텔이래 스위스 호텔 스위스 호텔 스위스는 호텔이 이런가봐? 막 스프링이 있고 그래? 음악이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롱맨9에 나오는거죠 이게 아! 아! 스위스 호텔! 뭔 호텔이 있다기! 뭔지 모르겠어 나니! 날아가야 돼 무기를 막아놨어 이씨! 아! 무기를 막아놨어 억울해! 아! 아! 뭔 호텔이 있다기야 내가 호텔에 호텔에 가본적이 있어야지 이걸 알지 진짜 이런가? 네 농담이구요 자본적이 있어 아이야 헉! 오! 뭐자라아! 미쳤어 어 쟤쟤쟤 쟤도 튕겨버렸어 이럴수쿠아가 아! 그냥 가면 돼 이건 또 뭐야! 스키밍 뭐해 뭐야 이거 뭐 이거 지랄같은게 다 있어 아! 아! 뭐이 호텔이 이래 야 이 자식이 불사신들이구나 이거니까 아! 불사신들 안죽어! 피해야돼! 미친! 아! 이거 피해야돼 아! 미친놈들 야 또 뭐야!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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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잉크! 페이크를 걸었어 아! 페이크를 걸음 아!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천재 천재 왜 처음부터야! 미쳤나봐 이거 집중 마음의 힘 마음에도 눈이 있다 아! 이거 어떻게 피해 죽지는 않지만 재건할 수가 있다 아이 아! 왜 따라가 이게 피해진다고 생각을 하니 아 이 캔 써야지 이 캔이 이 캔이 있어 이 캔이 있으면 두려워겠지 이럴 때 빨리 써주는 거야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이게 조작이 아! 얘 페이크를 친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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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고 아이고 아! 뭐야 이거 아! 이! 이제 한 대만 좀 뒤지게 해놨어 이제 한 대만 좀 뒤지게 해놨어 처음부터! 아! 고 alguna 입니다 깜짝 이게 말이 되니? 이거 말이 되니? 와 와 말이 되니 이게 와 말이 되니 아 헷갈린다고 이거 존나 헷갈림 아 헷갈린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막아놓고 으악 왔다 왔다 아 뭐가 뭐가 다 일을 안 돼 다 일을 안 돼 1519 이거 뭐야 1519가 뭐야 신이시여 여기서 시작하게 해 주세요 아 1519 왜 와야 돼 1519 어디다 써 몰라 어디다 써놨어 써놨어 써놨어요 그래도 양심 있어요 맞는 사람 양심 있어요 아니 뭐 막아놔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아 이거 부숴놨어야 돼 아 이거 부숴놓지 않으면 망해 아 아 아 그렇구나 저걸 부숴놨어야 돼서 눈치채 뭔 뭔 소리인지 알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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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나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암기게임이야 암기게임 만들어놨어 으아 아우 아 이거 죽으면 또 아까 고용도 다시하면 나 짜증나는 아 아 죽여 죽으면 아 아 아 이거 왜 여기서 날라와 아 아 최대한 끌어서 가야돼 으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개가 뜸 개가 뜸 개가 하늘을 날아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기도가 하늘의 다음 아이덕 으아 왜 왜 왜 안일어놔 저 자식 막고 막고 간rite 아이 버그가 버그가 아 버그가 생겨 어쩌라는 거 이게 꺼졌을때 얘를 잡고 가는건가봐 아 쟨거지같은데 지금 끄면 나 처음부터 다시 되잖아 짜증나는걸 아 야야야야야야 너무한다 아 무기를 하나라도 주지 으이씨 넘어가 저희도 뭐야 저희도 뭐야 아 뭐야 점점 이상해져 아 이상해짐 아 이상해짐 아 쟤 안죽잖아 뭐야 이거 내한테 열쇠가 있긴함 열쇠가 없는데 아 열쇠 자동열쇠 뭐야 그냥 가면 되겠지 아 이게 맞네 아 아 어느쪽으로 가는거야 이거 아 아니 보스 이런 쓰레기같은걸 두번으로 해야돼 이 스테이지 에이 에이 몰라 이게 뭐야 인풋 패스워드 아까 1591인지 그거 아니 1 우와 역시 외워두길 잘했지 아 아 뭐야 아 1519야 아 아 1569야 아 1591인줄 알았어 이런 아 저거 나왔는데 왜이래 이거 1 1 1 이제 굴을 먹으면 되겠지 아 나 쓰레기같은 스테이지 두 번 하기 싫은데 야 야 뭐야 뭐야 깜짝이 뭐하는 짓이야 쟤 와우 와우 한 번에 다 준 와우 다 먹은거지 얘도 뭐야 이거 뭐 슈퍼마리오 뭐가 아냐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와 빨라주 미친 하나만 남으면 오히려 쉽지 에이 아 아 스위스 호텔 뭐 아 다 바뀌었어 아 더러운 호텔 에휴 아